새카즈 화이팅! 카메라 이상해 누가 걸어놨어요 지금 날마다 눈을 뱉고 배붙은 날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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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습 보면서 다시 울고 싶어지면 나는 그대를 생각하며 지난 추억에 빠져 있네 그대여 소원을 쉬지 말다 다시 울고 싶었는지 그런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모습 보면서 다시 울고 싶어지면 나는 그대를 생각하며 지난 추억에 빠져 있네 그대를 생각해 이야 정신을 잃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했는 것 같아요. 저 요즘에 활동을 좀 안했다가 저 얼굴이 좀 센서했다. 근데 노래 두 곡은 좀 서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아이오 노래 때 나왔던 남자들 목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우와! 했던 그 목소리.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가신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성별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남자만 한번 소리치겠습니다. 남자! 그러니까 아까 내 눈물한테 왜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 자, 그 다음에 좀 까나까나하지 마. 자, 여자! 거의 비슷비슷하게 오신 게 없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워터카즈에서 1대1 코너딩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후배들이에요. 이렇게 범수인과 아이오도 그렇고 찬재인과 제사인데 셋 다 노래를 좀 잘하는 후배들이 나와서 저도 엄청 긴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았어요? 불러두고? 네! 그래서, 어떤 연령층이 왔는지를 제가 물어봤는데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들어서 한번 제가 고분증을 해볼게요. 자, 먼저 10대부터 한번 소리 들을게요. 자, 10대! 아줌마! 아줌마! 자, 20대! 어? 10대, 20대가 이정도면 30대가 더 많다는 거니까? 자, 30대!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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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나마. 40대는 40대만 하면 약간 양전할 수 있을 때 40대 이상으로 가겠습니다.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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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분위기가 아까 저 데미 시간에 있는데 꼭 콘서트처럼 여러 분의 콘서트를 많이 진행해 주셔서 저 깜짝 놀랐어요. 다른 과제가 나오는데 그럼 우찍 대사하고 아 창정이 노래라.. 돈을 꾸몄나? 이렇게 오늘 이 분위기 방송용으로 갈까요? 아니면 콘서트형으로 갈까요? 콘서트 형! 좋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줌마 이 부분은 와인드 스테이프죠. 와인드 스테이프 자 자 제가 콘서트용으로 간다고 했으면 지금부터 조금 율동과 더불어 뭔가 다이나믹하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준비됐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콘서트 할 때 저 혼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춤을 춰봤더니 여러분들이 그럼 못써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넌 발라드만 해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저만 창피하기 싫어서 다 같이 콘서트에서 춤을 같이 추는 거랬는데 첫 번째 춤을 알려드릴 테니까 똑같이 해줄 수 있으시죠? 네 보겠습니다 로미오 앤 줄리의 시간입니다 잘 보세요 Just like a Romeo 네 지금 코를 들었었던 분들은 제 고민 한 번씩 오십니다 자 다시 할게요 Just like a Romeo 나 여기 서 있을게 노래는 저만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Just like a Romeo 로미오 나 여기 서 있을게 좋습니다 쉽죠? 하지만 로미오 할 때 75%를 좀 정확히 유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나 여기 서 있을게 할 때는 20cm 간격을 정확히 줄여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Just like a Romeo 나 여기 서 있을게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아마 들어오신 분들은 어 우리가 종교단체인 줄 알 수 있어요 음악에 나오면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줄리에서는요 주리야 두 손을 들은겁니까 주리야 네 네 명의 창문을 열어 라고 하면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Just like a Romeo 로미오 순발력 되게 좋으신데요 로미오 Just like a Romeo 나 여기 서 있을게 주리야 너의 창문을 열어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 곡 끝나고 바로 이 3곡이 더 나갈 거예요 엄마야라는 노래가 나올 건데요 자 이 엄마야의 공작이 있으면 잘 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엄마야 어떡하면 그날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 이게 어렵습니다 처음에 수영의 배영공작입니다 잘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엄마야 어떡하면 그날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 좋습니다 네 근데 고개 까딱거리는 분은 여자만 아세요 남자만 더 징그러워요 하하하하 여자만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구리구리 원픽이 아시죠 제발 믿게 해줘 내게 짱 역사람이 제발 믿게 해줘 내게 짱 이 세상에 짱 사랑이 있다는 것을 4 2 3 엄마야 이 번만 웃지 못해 자신은 사랑 못할 거야 나의 모든 것을 고럽자 추움을 없자 정말 난 사랑을 했어 자 여러분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도 아니고 다 여러분들과 즐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노래 시작되고 조금 이렇게 율동을 할 때 판호성을 지내주신다면 저는 오늘 콘서트 채널 한번 모음 한번 글쎄 하고 있습니다 주문하십니까? 주문하십니까? 네 주문하십니까? 뭐하십니까? 일어나서 스피드 플레이스 일어나서 일어나서 신선한 고흙 부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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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